하늘 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별똥별이 된 순간 그 별똥별을 넣은 케이크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단다 이 케이크만 만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유일이가 아저씨 아니지 아니 아저씨가 유일이 아니 유일이가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된 거야 나 어린이 되면 좋아하는 빵을 잔뜩 만드는 제빵상 뭐 탈 것도 아닌데 뭐 괜찮아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괜찮아 어른이라도 그래도 괜찮아 여긴 내가 꿈꾸던 세상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